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무엇이냐? 15라운드죠? 맞나요? 지바리그 15라운드 세필버그에서 합니다. 레드블링합니다. 아 오늘 그래도 어? 서드에서 출발하는데 오스트리아 레드블링 잘 되길 바라야 될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자 전략은 어 투스탑 전략이네요. 투스탑 전략으로 이제 플레이해라. 어 이런 것 같고 음 전략 되는대로 하고 날씨는 괜찮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죠. 음... 투스탑 부리네? 아니 의자가 계속 밀리네. 큰일났다 이거 오늘. 오늘 의자 밀려서 큰일났다. 의자가 너무 밀린다. 의자가 너무 밀린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 하죠. 바로 레이스니까 참고하시고 바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스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어어어어어어억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아 잡혔어! 아 어서오세요. 으으.. 사고 휘맞일 뻔 했어. 아, 킥백이 사라졌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잘 극복해봐야죠 아니면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어차피 게임 유지되고 있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켜셔도 되니까 네, 게임 껐다가 다시 켜셔도 돼요 그리고 게임참여하기 그 친구 게임참여하기 하시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AI가 달리고 있어요 아, 이거 초반에 큰데 이건? 리터님도 잘 지었어 이거 후반에 가서 리터님도 손 저릴 때까지 압박 줘가지고 리터님이 손 저려서 삐끗할때 그때 추월해야 돼 패드니까 손 저릴 때까지 겁나 빡져가지고 긴장하게 만들고 후반에 저기 저기 어 저기 멀리 가시면 그때 역전해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왜 쳐지지? 아, 여기로 괜히 많이 넣었다 안주는데? 안주는데? 아, 뭐지? 아잇! 이것도 수소컷이야? 아잇! 리터님 DRS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아잇! 어떻게 참여가 안되나요? 왜 참여가 다시 안되냐? 그거 참여하시면 될텐데 친구 따로 참여하기 게임참여하기 스팀에서 친구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그거 버튼 누르면 기다리시면 돼요 네, 기다리면 된대요 그냥 게임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냥 꺼신거잖아요 그죠? 리타일만 누르고 네, RTF4로 네, 그러면 될거에요 보통 딱 돼요 안되면 모르겠어요 돼요 어느 순간 딱 되는건가요 그럼 그 버튼 누른거 아니었나? 무슨 버튼을 눌러보세요 암거라고 네 네디가 활성아웃가 돼요 네 그러면 AI 대신 타는걸로 알고있어요 AI가 지금 타주고 있는데 지금 아.. 제 앞에랑도 점점 벌어지는데 아.. 아.. 리타님 DRS 왔어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키로스님 빨리가요 스티닛 수.. 수쏜데 못다앉자 아 이거 아키로스님이 늦어가지고 다 딜레이 되네 아잇 5도만에 하겠다 아 아 아 아 아앗 대사고 말 안하나 아 c.. 음.. 아유 що 대사고 말 안하나 음 아우 기아리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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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남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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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 아니라서 아빠만 치고 있어요 와! 아! 1,2,3,4등이 저렇게 붙어가는거 처음인거 같은데 와! 동접해! 초시! 아! 아! 안 열린다 진짜! 초기 나 아까 사고 날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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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 피트? 왜 뚠드님? 뚠드님 피트? 없어 피트? 아, 뚠드님 아까 많이 달려도 그래요. 예선이와 분명히. 겁내 달려있었던데? 아, 근데 뚠드님 피트하면서 내가 엄청 소리를 받는데? 라인 막혀가지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 볼 정신이 좀 없네요. 원래... 바쁘네요. 1, 2, 3, 4등 차례가 1초도 안 돼. 엥? 문이사는데? 다 됐다. 아니, 기다려도 안 돼서... 나와던데. 어, 됐을데? 다시 한 번 접속을 해보세요. 리타는 끝이에요. 아, 리타는 없었어요? 아니요. 리타이어도 떴는데요? 뭔가? 원래 그게... 이게 이번에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중간에 끊겨도 다시 접속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 어? 뭐지? 툰툰은 왜 계속 피트에 메시지? 피트 거기 어디셨나? 아, 아키오씨는 또 피트 들어갔네? 아키님이 들어왔구나 이번에. 타이어를 다들 많이 쓰셨나봐. 아! 저, 저분들 아키님하고 뚠드님하고 그, 설마 퀄리 셋업 쓴 거 아니야? 그거 리어 막 가던데? 타이어를 관리 안되는 거 아니야? 셋업 잘못 맞춰가지고? 그거 같은데? 그, 찌찌 셋업 리어 완전 갉아먹는 셋업이던데 그, 관리 안되가지고 터진 거 아닌가? 따로 셋업 안 맞는 거 같은데? 뭐야? 왜 다 들어가? 리터님도 왜 들어가지? 뭐지? 왜 들어가지지? 리터님도 왜 들어가요 벌써? 피트? 아, 그래요? 전략? 아, 그런가? 아, 맞네, 맞네. 전략이 맞네. 아, 패럴티. 아, 1코널. 아, 진짜 너무 오지없어. 투스탑 전략이니까, 그런가? 아, 망했다. 아, 아, 상태네. 근데? 지금, 꽤 커치신 분이구나. 지금 다음내에 피트거든요? 왜, 난 피트로 들어가자. 타임이 좀 느리긴 할텐데. 뒤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아, 이제 피트, 2번내 피트에요. 순내 피트. 이거 어쩔 줄 모르겠다. 자, 내년에 7가지 색깔 나오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이건. 드라이버 비하인드? 아, 제가 제대로 비켜주려나? 18조차. 비켜줄 것 같은데? 아, 저 18조차하면 이거 애매한데? 지겠는데? 18조차, 18조차.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자동차 지구 방향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지 gaül을 파는. 아.. 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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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이거 모른다 아..이거 씨.. 야 딱..딱 뒤에 들어가네? 야 딱 뒤에 들어간다 와.. 똑같네 피트그면 뚠뚠님만..이거 맞고 이거 모른다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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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승부가 되겠는데 밑에는 슬슬 손가락이 저릴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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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많이 넣으셨나? 왔다 왔다 실수했다 주시죠 자리 아잇.. 아..이건.. 끝나면 페널티에 다들 장난아니고 왔는데 어? 리카님 페널티 있네요? 어? 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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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뭐지? 위 앞차가 22초 방대 다 일어나는데 몇바퀴 돌았다 디 안와요 크흡 아 이번엔 잘했다 정확한 포인트였다 아 갑작스럽게 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예보 자체가 긴 게 넘는다고 해서 드라이버 비하인드? 랩 아 C 1초 이상 벌어줘야지 되는데 아 6도 마음물인가 참고로 지금 뒤에 하고 있는 리프팅터님은 패드로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로비를 하고 아 슬슬 절여 이런 미친 에릭손 나이스! 으악! 나이스 에릭손 아이 똥 던지기 성공했다 아이 똥 던지기 성공했다 아 아 됐다 됐다 임기사님 지금 되시는거죠? 어 제가 뒤에 있으니까 저 비켜주시면 됩니다 자 키로스는 임추월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가자! 키로스 잡으면 올라간다 가자! 올라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왔다! 이거 왔다! 흔들리는구만! 하하! 아키님 흔들리는데 이거 이번에 제가 잡으면 역전이거든요 6포인트 차이라서 역전한다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끌어내릴 수 있다 이거는 뭐야 뭐야 스티니 웬소프트? 어 원스타드 친다 네 원스타드 네 이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렉만 컵먹고 갑더렛! 아씨 이거 무조건 역전 해야되는데 아 아 또 파이머야 아씨 파이머 불안한데? 아 지금 아키로스님이 슈퍼소프트라서 제가 무조건 더 빠르거든요 지금 따라가야돼 근데 갑자기 페이스 끌어올렸네 열려 뜨나? 약간 트래핑 막히면서 조금 실수했는데 아이 페이스도 원페이스는 안에서 제일 옆에 있어요 아우 너무 빠른데 저러면 전 초반에 연료를 다 뽑았어가지고 연료가 없어요 연료 다 쏴서 어? 어 없어 어차피 작전이 마지막에 울트라소프트를 끼느냐 아니면 중간에 끼느냐 이 사운드거든요 저는 이제 슈퍼소프트밖에 안 남았고 저기는 선택권이 있는거죠 이제 울트라도 마모대행 시작하면 타인이 안나오거든 저 셋업 추정했나? 타이어 관리 안될텐데 네 아 스트롤 고맙다 아싸 DRS 땡큐 아 DRS 얻어 걸렸다 아 드라이버 인프론트 아 아 3.10 랩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부 수퍼소프트입니다. 우리는 두 스톱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랩은 1, 10, 0.1 차량은 1.7초 정도입니다. 아 좀 막아라 좀 얘들아 참고로 저 아키로스님 저분이 타임어택 전세계 33등 찍었어요. 제가 지금 700등인데 33등 찍었어! 아 뚠뚠님하고 싸우고 있었네? 이걸? 1등 2등 싸우고 있었구나! 아 뚠뚠님이 잡혔네! 됐군! 이걸 또?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아 왠지 계속 배틀하고 있다 싶었는데 백마프가 아니었네 조금 무서워 이거 이상하게 굴러가는데 이 이야기? 여기 저요? 저요? 네 아니면요? 뚠뚠님 피트로 간거 같은데? 저 어? 사고나셨다 딸라 뚠뚠님 저 땜에 뭐 하신거 아니죠? 모르겠네? 어? 뭐야 뚠뚠님 왜 나키로스님 왜 교둥으로 나오지? 1등인데? 조금 꼬였네? 아 알론소구나! 아 헷갈렸다 아 뻘개가지고 헷갈렸네 에이라도 아 키로스님 그거 좀 천천히 가봐요 좀 차라리 말이야 천천히 가봐요 좀 인간적으로 살립시다 우리 좀 아 엄청 빨라 네 매주 월요일 F1 2017 지바리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진짜 너무 대순환 진짜 나아 지금 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저기 원스톱이라서 잘하면 스틸림한테 우리 다칠 수도 있어 스틸림 원스톱이라가지고 저 윈 깨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퇴진 그런 정보를 알려주시면 어떡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차피 관리다보면 안 시작한던데 쫄보라지 ok, stay clear of the white line on the exit we'll receive a penalty for dangerous driving if you cross over into the track 아, 이거 유턱네 이거 아, 이거 피트하면서 또 졌어 이거 역전했었는데 안 돼 다행히 오후 고춧가루 지금 켜도 되고 하시는거는 상관없어요 야 이게 또 3파전 됐어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게임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끝까지 싸우네 이렇게 스틸린 버티면 1등이에요 버티면 1등이에요 12바퀴만 버티면 돼요 12 바라심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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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빨로 1초 차이 나거든요. 기름 양으로 싸워봐야 돼. 앞차 있는 동안 다 쓸 거예요. 앞차 지금 연료 지금 엄청 쏘고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말려야 돼. 길게 봅니다. 길게. 길게 보는 거야. 길게 보는 거야. 100% 믹스3야 저 앞차는. 앞차는 무조건 믹스3에요. 어. 무조건이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무조건 믹스3야. 아니면 저 정도 출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 미스3에요. 진짜 앞차. 저 기름 다 떨어지면 잡으면 돼. 아 아닐걸요. 지금 제가 걸프로택 하고 있는데. 디펜스 하는데 엄청 쏠고 있는데. 아 믹스3에요 이거. 100% 쓰리야 이거. 뭐. DRS에서 이 정도 걸어지면. 쓰리지. 엄청 지금. 연료 있나? 연료 다 썼을 텐데. 얼마큼 아껴둔 거야. 언제 열리지 이거. 두드리면 열리잖아 이거. 앞차 페이드 떨어지는 순간 그대로 역전 갑니다. 가봅다아. 아니 차는 똑같아요. 차 차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가을뽁이신 테니. 아래 차가 되도록. 진짜 드릴께요. 무조건avs6 아는지가 tale. 유 Nadian 구 cinет, 음ig cut. 눈강이버거 therapies structure. 오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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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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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네 갓오들 갓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흰 야 그 살짝 부딪쳤는데 와 거기서 갔어요 야 뭐..어..아 이대로 마무리해야죠 아 이거 2등각이었는데 어..아 최대한 제어해봤는데 와 안 되네 거기서 왜냐면 거기 오콘까지 있어가지고 일부러 내가 노린거거든 그니까 어차피 바깥쪽으로 못나올 자리야서 나오지 말라고 그냥 옆에서 찌고 누른건데 충돌 났어요 어 일부러 가드 핸건데 아야 그 충돌 났네 그전에 한개있으니까 아이 또 뭘 하려고 그러네 드라이버 앤 프런트 아 이거 5등이네 와아 레이스 근데 레이스 정말 재밌었다 배틀이 진짜 와 역대급 배틀 나왔었다 계속해서 배틀 나왔었어요 그죠 계속 싸웠어요 지금 아키로스님까지 걸쳐가지고 세대 네대가 계속 싸웠어요 진짜 한바퀴 내내 사이드바 사이드로 갔어 에이 블루님이 이미 뭐 제 상대가 아니죠 급이 다른데 이거 참 말이야 아 이거 사고 안납니다 이제 한반만 더 타고 나면 따가리야버렸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조금 깨끗했어 아 너무 큰 물 한거 같애 아쉽다 이거 아 진짜 재밌었네 어 쏜돈님 실력이 엄청 늦으셨는데 이거 차관 간격도 되게 잘보고 엄청 늦으셨는데 쏜돈님 진짜 잘타요 무슨 인성 무슨 인성이요 아이고 아쉽네 아이고 끝까지 계속 배틀 할 수 있었는데 아 조금 더 있다가 트라이 할걸 그랬다 그러면 그니까 조금 더 참고 앞차 그냥 완전히 그냥 연료 말린 다음에 갈걸 그냥 너무 좀 포인트 잡혀가지고 바로 한번 쳐봤는데 그거보다 하여튼 이때쯤에 쳤으면 분명히 얘기했지 싶은데 저는 믹스1 이렇게 계속 관리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 이거 마지막 좀 아쉽네 꽤 버텼어 2등 아닙니까 스틸류? 3등? 3등 3등 아 그 자리 내 등수인데요 제자리인데 거기 이상하게 어정짱이 걸리는거 아 진짜 아 아깝다 아 아 타임이 쫄졌네 아 오늘 아키로스님 페이스는 좀 오락가락했었는데 특히나 중반부에 슈퍼속 듣기면서 타임이 굉장히 늦었었는데 오늘 경기가 F1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그냥 전략의 참맛이라고 해야되나 F1 싸움에서 F1 하고 나오면 계속해서 붙었어요 어떻게 F1 하고 나오면 1초간격이야 바로 DRS 걸리고 이런 경기 잘 없는데 사실 진짜 F1 하고 나왔는데 세대 계속 만나고 거기서 나만 낙오됐네 아니지 리터님도 낙오된거지 리터님은 저기 저기 누구야 아까 누구였죠? 에릭스한테 에릭스한테 그 제가 살짝 노린건 있거든요 그 일부러 제가 좀 타이트하게 갔어요 바깥쪽으로 그냥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저는 가로드님한테 공격하긴 하는데 도대체 다진 않았어 도대체 다진 않았어 아유 이게 많이 하다보면 AI 움직임 같은것도 공격적으로 예측을 해야되거든 예측하면서 저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때 뒷차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까 뚠뚠님하고 싸울때도 앞차 앞차 AI가 저기 있으면 내가 옆으로 가면 뚠뚠님이 브레이크 할 수 밖에 없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덜 붙었어요 그러니까 덜 따라가면서 앞쪽에 그 대각선 공간이 조금 나왔거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타고난거에요 아우 아쉬웠다 왜냐면 저한테는 유일한 기회였던 말이에요 일부러 어? AI한테 죽으라고 막히라고 이제 한건데 그게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는 다시 봐도 재밌겠는데 이거? 오 진짜 재밌겠다 아 새해 첫경기를 이렇게 또 마무리하네요 어 아 저 5컨을 활용한거였는데 아쉽다 뚠뚠님이 지난 2주동안 80시간 했거든요 게임을 F1만 역시 80시간 한 보람이 있겠다 아씨 으으씨 나도 많이 했는데 아 백마커는 안됐다 아아 잠깐 오류 오류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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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실 타인도 뚠뚠님이 잘 나왔어요 그 뚠뚠님도 100등 안에 타임 찍었거든요 15초 6인가 찍었기 때문에 3등도 빨랐어 아 근데 리터님한테 진건 좀 아쉽네 내가 왜 리터님한테 졌지? 이걸 초반에 리터님은 끝난거였는데 사실 그때 받고 그냥 아웃이었는데 아 네네 그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앞에 백마커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일부러 옆으로 막았고 막은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드로 빠져나오면서 아키님 괜찮아요 네 저 윙 살짝 깨졌어요 그때 거기 아까 그거 슬립했을때 3번에서 아어어어 손가락 져여 너무 힘들었다 그때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할말이 없어요 그저 DRS 구간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아 근데 실력 엄청 늦었는데 아니요 페이스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리고 기름 저 시작할때 윙렘 넣었어요 아 계속 미스3였죠 저랑 할때 아니 그때는 미스2였어요 2? 3랑 3랑 번갈아가면서 아까 3랑 2랑 저는 1이랑 2랑 번갈아가면서 썼거든요 자 DRS 있으면 1으로 하고 꼭 직선주류에서는 3로 쫙 빼길래 예 직발에서는 3로 뺐어요 1으로 치니까 슬립 나도 덜어지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썼어요 관리했다는거지 아 뒤따라가면서 저는 1,2로 관리했고 2,3도 디펜스 했고 아 리턴님 6초 페넬티였어요? 아 근데 많이 차이났다 근데 아이씨 생략을 아예 원스타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 와아 아키로스님 페르빠 8초 플랫이야 혼자 하 와 근데 지금 비슷하죠 지금 수틸님이 진짜 작전승리고 리턴님하고 저하고 뚠뚠님하고 베스트타임이 거의 비슷해요 어 어쨌거나 아우 수험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하겠다 아아